이 바다가 참 그리였어. 천당 같고 하늘 같고. 소임아, 암은 아니겠지? 암입니다. 안 되는디? 그러니까요. 지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없니 암이래요. 멍인디. 아이고 이놈 새끼야. 왜 멍 치고 그려? 연습하면 좋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니까. 뭐 민방위 훈련이요? 언제까지 숨길게요? 니네 없는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아. 당연하지 마. 알지 아줌니 아니래요. 이 얘기는 어디 가서도 하지 마요. 이놈 새끼야. 아이고 이놈 새끼야. 아이고 우리 말 좀 불쌍해서 어떡해. 이 암이 웬만이야. 아이고.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럴 중 알았으면 그냥 보험이라도 그 큰 놈으로 하나 들어 놓는 건데 그랬어. 아이고. なんです. 아그들하고 병원놀이 하는 기분이야. 괜찮냐 너..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trainsaok. 잡수도 그렇게 걸리느냐고 아이 스티브 잡수도 걸린 거래야 그래 한반도 그랬나 보네 그럼 해깍 좀 안아봐 사랑은 그런 건가봐요 가장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냥 멈춰도 괜찮은 거 같아요 시스냐 강릉 갈 건데요 어른 하나에 안아줘요 어머니 나 마흔이요